하이 스마일러즈! Don't forget to subscribe! Hit the like button! Set the notification numbers!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치! Kori! 스마일입니다! 안녕! 안녕 스마일러! 안녕 스마일러! 하이 스마일러즈!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영상을 볼 거예요. 얼마 전부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런 걸로 어떤 영상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인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차별? 그렇게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보고 저희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제 저희의 반응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한국인들 정말 이렇게 생각하니?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네모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커리 스마일이 일원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과감 없이 말할 건데 유심히 재밌게 그리고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만나면 시작합니다. 아님, 이제 이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쁘게 되실 거예요. 네, 이쁘게 되실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남편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돼요. 아니요, 이 시간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제 그 다음은 이쁘게 되실 거예요. 그니까 우리 한국에 따라서 중국에 너무 참고있어 우리는 한국에는 더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한국에는 더 감사합니다 왜? 그래? 왜 이런 그런제이? 왜 그런제이?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강해시가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다가나요? 그렇게 생각한지 뭐지? 우선 하는 것 같은 것 같은 경우는 그 managed Managers 내가 말해 그는 한국의 대회에 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이 대회에서 온 Arts을 씻고, 그는 우리의 대회에서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여행에 온다. 이것은 소식에서 직접 gel services. 단lan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시고, 그리고 저희는 카메라에 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고를 시키고, 저희는 오직 дал 것이고, 그래서 헬 Acaba에 지금 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중, 그는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각의 공원에 대해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공원을 찾았을 때, 우리의 공원이 안 정교vas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를llä 먼저 시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를 잘 Miguel에게 주문하고 있는asi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롩스파렛에서, 영국을 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 저녁에서 왔습니다. 우리랑 있는 좋은 일이라는 Kummer을 줬습니다. 저희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도가 안가고 있는지 한국의 주요 한국의 주요 이런 문구에 대한 두 가지 우리의 주요 alguns도 아마 우리의 주요 우리의 주요 하지만 이 주요 이렇게 제 주요 아무래도 우린 소프트 하여튼 이런 주요 그 주요 그래서 이 시각 세계에 대한 고통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만의 일상으로서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이것은 정말 다른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해, 지민에서 스포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민에서 직접 지민에서의 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새로운 일상으로서는 그의 데이블을 가진 것을 알아봅니다. 그의 데이블을 받았는데 그들은 한국과 인도를 받은 곳에서 그의 데이블을 받은 곳에서 그리고 인도를 받은 곳에서 그의 데이블을 받은 곳에서 이 시장에서은 완전 사실 입니다. 하지만 그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 이런 식당으로 했으려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이 집의 주민들을 통해서 이런 식당에서 더 십 팔고 있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15, 20의 식당에서 많은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руш일 수 있어요. 이 잰물은 지금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스톱을 말하는지. 제 직원으로는 어머니를 보려고 했을 때 we are only recording got the rightful idea so they are going to be able to go to the media so that's why I was talking about food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if you go to the next one not the camera so she will not go inside and many of us also get the guests on the Kia Motors 저의 클라인들을 가지고 줘야해요 자동차 오늘 보내주신 영상을 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이 차별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안 되는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인종차별이라고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저렇게 보이는데 더 이상으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하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정이나 이유를 설명이라고 해줘도 좋은데 영상 자체에서는 그 레스토랑은 뭔가 어떤 제스처나 어떤 이유에 변명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건 원론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체로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있고 이제 어떤 미디어처럼 보이니까 뭔가 입장을 시켜주려고 하고 또 카메라가 없을 때는 이제 맞고 그래서 영상 자체로는 뭔가 제가 봐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제가 정말 인도인이었어도 정말 기분이 아플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큰 회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더 많이 오르고 거기 살려서 더 많아지고 해서 쌍각도 많이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인도인들의 땅이고 인도인들의 재산인데 거기 한국인이 들어와서 은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사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쫓겨난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이런 일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집단이 이기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만 똥들을 훔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보다 어르신들의 세대에서 사실 그런 문화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 같아요. 맞아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되게 유교적인 나라여가지고 좀 폐쇄적인 국가였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쉽게 바뀌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모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적인 이해도가 좀 낮아가지고 그렇게 벌어진 일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그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주변에서 한국에서도 뭐 차별을 보거나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은 좀 의대를 해주거나 대신에 동남아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 북인분들은 좀 꺼려하시거나 이런 사람도 많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점점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더 많은 인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유럽여행 갔을 때 독일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소리를 짓었죠. 다짜고짜 지하철에서 아무런 터치도 없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제가 동양인이라서 기분 나쁘니까 보기 싫다는 말로 그냥 계속 꺼지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나쁘어요. 이 동작은 더 그런 게 존재 자체가 부정받는 느낌이 너무 커서 그 나라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저 그때 케냐랑 같이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까지 가면서 케냐가 BMW 국물관도 안 들어가서 제가 혼자 화난 마음을 풀었습니다. 저 그러니까 유녀 체결 자체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요즘에는 또 축구장이나 스포츠에서 비밀이지 하기도 하고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맞아요. 그런 일들이 비밀이지 하고 그런 사고로 간선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죠. 바뀌고 좋아져야죠. 보내주신 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언행을 했으면 친구들에게 혹시 나는 저렇게 차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 친구들이 되는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 그리고 글로벌한 모을 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한 것들이 진짜 빨리 개선되고 없어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영상 하나로 한국인들 미워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편견을 가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인도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저희는 이것도 이렇게 한국인들 이런 모습도 알릴 거고 이걸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고 맞아요. 이 채널에 박였었네요. 저희가 좀 더 인도를 알아가고 우리 채널을 통해서 인도인 인도에 대한 그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콘텐츠는 촬영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안녕. 안녕. 스마일러 바이바이. Hi, 스마일러. Don't forget to subscribe. Hit the like button. Set the notification numbers. I love smilers. Let's mov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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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smilers I love smilers 기간을 좋아 Давай 고고 속도